Good morning. Good morning to you. 표현을 배워볼까요? Was not born yesterday. 트럼프가 차인 인원 대만 총통에 전화를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외교에 대해서 외교 외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치밀한 협상과 전략을 또 쓴 거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오늘 표현은 똑똑하다. 정말 무식한 게 아니다. 라는 표현을 준비했습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멍청한 것이 아니다. Was not born yesterday. 어제 태어난 거 아니야. 나 알 거 다 알아. 나 어제 안 태어났어. 나 알 거 다 알아. I was not born yesterday. 저 사람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야. 그러면 이게 어른들이 애들한테 너무 어린애 취급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네요. 저도 다 알아요. 아빠. I was not born yesterday, daddy. 트럼프 막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. 생각보다 치밀합니다. He was not born yesterday. we've talked the whole night through. we've talked a whole night through.